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머위대를 볶을거에요 어린시절 멍우라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강원도에서 근데 머위대라고 얘기하나봐요 머위대볶음 한번 해봅시다 어릴때 우리 엄마 사랑했을때 먹어보고 처음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35년만에 먹어보는 맛이에요 시골로 이사온 다음 저희 뒷뜰에 재종이 아저씨라고 아빠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조금 얻어다 심었거든요 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법 따서 볶아먹을 정도로 자라있더라구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입을 다 따고 소금 조금 넣은 펄펄 끓는 물에 데쳐 삶았어요 머위대를 따서 그 잎을 따고 나니까 그 상처난 부위는 산화 적용이 돼서 금방 까매지더라구요 그래서 찬물에 두번정도 씻고 펄펄 끓는 물에 탁 넣었더니 오 색상이 새초록색 아세요? 새파랗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완전 새초록색이 도는게 색상이 너무너무 예쁜거에요 대박 짱이었어요 10분정도 삶은 다음에 찬물에 씻었어요 저는 아삭아삭한 맛이 좋아서 10분만 삶았는데 부드러운걸 원하시면 10분정도 더 삶으면 부드러워지겠죠? 이렇게 흐르는 물에 두번정도 씻구요 물에 담궜어요 그렇게 열기를 빼준 다음 껍질을 벗기는데 그날 마침 우리 막내동생하고 올케가 왔었거든요 우리 앞마당에 꽃밥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머위대를 뽑는다니까 와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라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 하면서 벗겨주더라구요 어릴때 엄마가 머위대에 너 어떻게 볶았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니까 어 국간장하고 들깨가루 넣고 볶았던거 같은데?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한번 볶아봤어요 우리 신랑은 서울태생이라고 자기네 어린시절 머위대 못 먹어봤다고 먹어본적이 없다고 별로 관심을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신난다 우리 경쟁자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 막내동생이랑 둘이 먹기 위해서 열심히 벗기고 볶고 해봤답니다 깨끗하게 다 벗긴 머위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요 다 자르고 나니까 세주먹 정도 되더라구요 거기에 게세마리 소스 한스푼 넣구요 그리고 국간장 두스푼 넣구요 그리고 마늘 조금 넣고 볶았어요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을 두스푼 넣구요 그리고 볶아지면서 들깨가루를 4스푼 넉넉히 넣었어요 할라피뇨 큰걸로 하나 다져 넣구요 그리고 고춧가루 1.5스푼 넣구요 그리고 파 2개 다져 넣구요 볶으면서 조금씩 간을 보면서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씩 더 넣고 그렇게 간은 맨 마지막에 맞췄어요 아우 뽀얀 들깨국물 맛이 완전 환상이에요 그렇게 15분 볶다가 참깨 참기름 넣으면 끝 사각사각 고소한 고향의 맛 머이데볶음 완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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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